첫 번째 주제입니다. 글로벌 스킨 트렌드입니다. 마돈나가 약 60년간 이 방법으로 관리해왔다는데요. 엉덩이 팩입니다. 엉덩이 팩? 엉덩이 팩? 빡빡 빌렀는데 표가 안 나와요. 피부가 나와요. 피부가 벅쳐져요. 이걸 절대 미시면 안 됩니다. 지금까지 했던 게 지금 다 틀리고 있네요. 이렇게. 몰랐어요. 입대만 해도 근데 발이라는 걸. 어머? 천만 이런 거. 진짜 시원해 보인다. 나 너무 부러워.